스리랑카 난방불교의 전통의식 안거 수행을 마친 청정 비구승에게 가사를 보시하고 공덕을 함께 나누는 가사 공양식 까띠나 법회가 23일 음성군 금왕읍 시내에서 거리 행진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로 90% 이상이 불교 신자이며 까띠나 법회를 통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제가 불자들이 가사를 공양하고 법문을 청해 듣는 행사로 전통 난방불교 의식입니다. 음성 지역 스리랑카 커뮤니티 초청으로 이루어진 법회는 금왕지구대에서 금왕읍 행정복지센터까지 1.5km 거리를 수행승들과 전통무용단 그리고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가족 100여 명이 거리 행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하여 순찰차량 및 교통경찰관 배치 등 음성경찰서 외사계와 교통계가 지원했으며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외국인 치안지킴이단 25명이 교통정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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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